얘네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와서 이 노예미아이과 이야기 했을 때 그는 1장 4절에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약을 지키시며 흥류를 베푸시는 주라고 바로 은약을 믿고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치유하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왔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악을 범했다 하나님의 은약대로 우리가 벌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약대로 우리가 강구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내를 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아닥사드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 사람 앞에서 은내를 이렇게 해달라고 왕께서 나에게 은내를 베풀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닥사드타 왕이 네가 왜 근심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묵도하였다 그러고 하나님은 응답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전에 내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왕이 은내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걸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왕 앞에 대답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은내를 베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참 세상에 빠졌었고 너무 좋았어 뭐 집에 오면 술, 담배를 짜리어 가지고 그야말로 폐가 한 쪽에 날아갈 정도로 담배 피웠으니까 하루 세가 반 같으면 이건 기적이에요 피곤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피워 살았어요 죽을 찍어야 됐어요 술이 안 채면 손이 떨리고 일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어른 지노 지나고 하나님께 은내를 입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도하면 막 내가 한마디로 낙이에요 낙 세상에 있기에 아무 재미가 없는 무릎만 꿇어 앉으면 편안해 천국 간 기분이 누버 가지고 잠자는 것보다 더 편안한 거야 무릎만 꿇으면 쟁편한 거야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일하다가도 기도할 시간만 찾는 거야 조금만 틈나면 기도하러 가고 눈치 봐가면 기도하러 가고 정 시간이 없으면 변수 앉아 가지고 뚜껑 덮어 놓고 앉아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세상에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세상에 그만큼 재미있는 일을 정말 그때는 한 2, 3년간 그렇게 했는가 세상에 어떤 낙보다 오락보다 더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 하루 물을 먹다가 뭐 퍽 찍었는데 선동교회에서 물을 먹었다 그냥 암만 봐도 창문이 다 닿혀 있고 그냥 창문 새로 신랄 같은 빛만 들어오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어 그래 가지고 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또 번개 같은 빛이 팍 찍었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비뚤올 데도 없어 세 번째 또 그래 탁 그래 가지고 또 놀래 가지고 막 물을 갖다가 쥐곰 떨었지 그러니까 속에서 막 확 받치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가 부모가 안 본다고 늘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이 물이 네 들어 가지고 네 오장육부와 손끝 머리털까지도 다 감시하고 있다 아 하나님 음성이 속에서부터 확 느끼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거 물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제까지는 그냥 맘 마시고 술을 먹으면 맘 마셨는데 이거 들어가 가지고 나를 감시하는 거구나 싶은 게 아 겁이 나더라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40년 동안 나는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먹습니다 또 물 마시기 전에 하나님 이 물이 나를 선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좋은 보고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물이 나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꼭 마시야 물 마실 때 그냥 뭐 뭔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40년 동안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하고 급히 다 물이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하는 거요 나는 그때 큰 은혜받고 기도하면은 어떤 은혜든 간에 누구든지 한 가지씩 받을 거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네메아는 항상 네메아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과학을 건축하자 할 때도 그 백성님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거다 이것을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 내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러면 건축하자고 일어났다고 2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메아는 항상 기도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백을 건축하려 하니까 주의 원수들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지만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리고는 5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이 사람들 보고 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은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괴롭힌다고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워낙 중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졌기 때문에 그것을 흙 무더기가 너무 많다 하면서 유다 사람들은 이 흙 무더기가 너무 많아가 짐을 나누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져서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원수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달려들어가서 살려가고 역사를 거치게 하자 이렇게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 성벽 건축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사오라 하였던가 보이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확신이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닥친 일들에 그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의리스럽게 좌절할 뿐만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는 4장 20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오시리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오지 우리는 그냥 맡긴 일만 하면 된다고 다음 뒤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5절에는 과거의 총독들은 너희들에게 세금을 그다 가지고 총독의 녹을 먹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다 이 5장 15절에는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경애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동안에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총독은 그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서 자기의 봉급을 받는데 자기는 자기 재산을 사전을 틀어서 그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일하면서 자기는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쌍해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는 처음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내를 베풀시옵소서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내를 베풀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이웃이나 주인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여 기억에 돌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반대한다고 남편이 반대한다고 뻔한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못하는 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사제를 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얼마나 박해가 많습니까? 우선 아까워서 못할 거고 모든 주인 사람들이 또한 바보 취급할 거고 그래도 이 에르미아는 자기 사제를 틀어서 내 상에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족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을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아야 했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 불상해서 자기 사제를 틀어서 이 큰일을 하면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장 9절 이하에는 내가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원수들의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내 손을 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이하에는 그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성문을 자기 집 앞에서부터 건축하는 것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는 6절에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율법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정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날은 성일이다 너희가 하느님 말씀을 그에게서 죄악을 받고 그 고통 중에 살다가 여기 돌아와서 여같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너희 너무 기뻐 가지고 울고 있는데 오늘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여호와는 너희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잡수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리후까지 이전까지 70년 이전까지도 한번도 지키지 못한 초막절을 지키니 모든 백성들이 감동감하 해가지고 그야말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리후 구장에 가서는 네사람 예수와 바니 감미엘과 스바냐 붕디 세바라바 바니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러지져 기도했고 주여 주여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종기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는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십자에 가서는 성전의 모든 일들 모든 방을 정리하고 모든 있을 것을 제자리 다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서 지키던 그대로 지키도록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예물들과 하나님께 드릴 제사할 모든 것을 백성들이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이 성기는 모든 일들을 12장에는 정리해 주고 그들이 이제는 다시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난 일이 없도록 백성들 하여금 다 11절을 바쳐 가지고 그들 하여금 제사장들과 레이사함들을 먹이면서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에루살렘 성전을 지키도록 그렇게 또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에르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내 한 일을 기억해 둘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13장 14절에 가서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제까지 폐허하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리고 자기가 잠깐 왕 앞에 갔다 오는 동안에 또 모든 것이 폐허가 돼 버려가지고 이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먹을 것이요 다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 된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11조를 바치고 성전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이런 모든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그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모든 일들을 정리해가지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다 막았어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 사무라 지금 우리가 주일 날 하루 지킨다는 이것도 못 지켜가지고 주일 날 온갖 사핑 또한 뭐 배고프면 나가 사 먹는 것은 예사일이고 주일 날 주일 생긴다면서 온갖 오락으로 또한 유원지로 뭐처럼 휴가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새는 골프 붐이 불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은 주일 날 되면 골프 치는 날로 알고 설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주일 날 하루만이라도 주를 온전히 성기는 우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도록 그와 같이 정리하고 꾸짖고 또 바로잡으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커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아껴돌라고 일이 계속 되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13장 31절 마지막 절에는 또 정한 기안에 나무와 처음이건 것을 드리게 하여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성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달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한 모든 일 내가 지금까지 한 이 일들 그중에 뭣도뭣은 일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나를 아끼시옵시고 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 말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 주일 하루라도 내가 옳게 지켜보겠다고 몇 십 년을 그야말로 어떤 어려움 있어도 지키고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살아보겠다고 그만큼 노력했습니다 주일 날은 내가 깨서 해 본 일도 없고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아무리 급해도 깨서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찰세야놓고 잠자고 밤 12시 넘어가지고 다음날 돼야지 내가 깨서 노력하지 이 날 하루만이라도 바로 지키고 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지키고 살잖아요 너무나 세상이 악해서 이제는 성수주의로 하자고 하면 지금 율법시대가 언례시대인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율법의 음명에 사느냐 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못하게 막 섭니다 이 에레메아서를 읽으면 과거에 하던 거 뭐 잘못됐는데 네가 뭐냐 오히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걸어 내려가 죽이려고 하고 내 에레메아서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까지도 하고 음모를 하고 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를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은 빛바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옛날부터 주를 바로 숨기는 자들은 숭변을 당했고 악한 자들은 살인을 하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레메아의 이 열심 예레메아의 열심은 바로 성전 한마디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근무를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된 각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커진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주의 성교사업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되는 이 하루 이 주일날 하루는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날로 우리가 정해서 살아야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합심하여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네이미야가 이와 같이 열심을 냈듯이 우리도 그야말로 하나님을 성기는 데 한마음이 되어서 성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당하고 있는 사람 병중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저들을 방문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내 생활을 바쁘다 내가 피곤하다 이래가지고 못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병든 사람이시면 내가 지금 병들지 않았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가서 방문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굶어 죽지 않은 이상 굶어 죽어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시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반대한다고 안 하고 또한 자기가 게을래서 못하면서 엉뚱한 변명을 내려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미아 너희미아와 에스라의 관계는 그건 한 20년 내지 30년을 너희미아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성경에 너희미아와 에스라의 모순되나 싶은 것이 다 풀렸습니다 이제 모든 기록이 다 나타나서 너희미아가 이 30년 에스라보다 빠르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경이 더욱더 진리요 이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미아를 통해서 딴 것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옵고 내게 은내 베푸시옵시고 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야말로 이렇게 할 일을 한두 가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내 메아를 본받아서 진정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으므로 우리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한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그리고 그에 대한 생사하복은 주님께서 주장하시므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원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네에미아를 통해서 진정 기도할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네에미아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기록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주옵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강구 드려옵나이다 아멘